또이 푸딩 료미! 왜? 오빠! 우리 중에 이 앤델의 살인마가 있다. 과연 누가 살인마일 것인가? 왜 하냐? 료미가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보니까 료미가 료미가 료미인 거 같아! 료미야? 뭐야! 나 거였어! 료미가 첫 번째 살인자야! 이 앤델이가 료미가 료미라고? 우리 료미로부터 살아남아야 돼. 가자! 이거 밑에 열쇠 하하우! 밑에 보이지? 아! 료미야! 잠깐만! 우리 설명할 기회는 줘야지! 안돼! 알았어요. 설명해보세요. 아 그렇게 착하다고 앤델이가? 료미야! 아니야! 료미야! 잠깐만! 료미야! 료미야! 잠깐만! 타임! 타임! 료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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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8분 30초까지만 시간을 주면 안 되겠니? 제발! 아! 8분 30초! 료미야! 료미 말 잘 듣는 앤델이네? 자 이거 게임 방법이 네? 밑에 보면은 키가 보이지? 뭐 3학년 3반 라이브러리 뭐 스터디룸이 있을 거야. 이거 각자 해당하는 키가 있는 곳에 가서 새로운 열쇠를 총 9개 얻으면은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료미입니다. 꼭꼭 숨어라! 맘파라 고일라! 무서워! 료미야! 너 무서워! 나 3학년 3반 도착! 오케이! 다음에 2학년 1반! 근데 료미가 걸린 이상 우리 탈출하는 건 기정사실 아닐까? 아뇨! 탈출 전차가 없다고 합니다. 아 놀래라! 오홍! 료미야..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어? 뭐지?! 안뇽! 안뇽! 안뇽고 땐 하러 가! 아니면 버인이 배우고기가 될까요? reag advise me jagda si mourn 료미야 쏘이糸이 먼저 죽여! 안될! 아뇨으로달 StockX은 으악! 도망가버렸잖아. 소이소이 먼저 죽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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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망가버렸잖아! 그럼 다시 또 들어가야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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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영! 아... 또 또 가지? 소이 뭐하니? 지금 뭐하는거지? 아싸! 소영아! 소이 갔어! 아하! 집사영! 평소에 저희들 어떻게 생각하셨죠? 나는 유미를 평소에 너무 귀엽게 생각하고 있어 아! 아 집사영을 귀엽게 죽이는건 안되나요? 아 잠깐만 유미야 뭐할까? 뭐할까? 유미야 시키는거 빨리 말해봐 빨리! 어... 에이크로! 아 싫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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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이 아주 여유롭게 해? zą? sort of 이거 두 명의 진두를 쭉쭉 나가구있습니다 어? 이리와 wus 관련! 소! 수모수모수! 수! 제발 룰미야 얘들아 내가 이뻐해줄게 하은이 못생겨 해주세요 알았어 그럼 죽여버릴 오마이갓! 누구지 저거 룰미네? 룰미 1봤다 탈락시켜야겠네 한 번만 봐보세요 한 번만 한 번만 잠깐만 룰미야 그럼 애교해봐 아! 아! 나 와요! 찢어먹어 사주세요 와 됐다 룰미 애교가 마음에 안 들다 오르르! 안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룰미야 도망가! 어! 풍띵! 풍띵! 아 맛없어 저리가! 풍띵! 무슨 소리를 톡톡톡톡 하고 해 푹은 너무 잔인하잖아 트로피카나야? 트로피카나? 트로피카나? 뭐야 이거? 이건 뭐지? 뭐야 이거? 하은지야!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문을 그렇게 열 수 있어? 어? 아 짜증나! 제 비사님 혼자 어떡해 아니요! 들어왔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보자 다들 어디 갔을까 먼저 우선적으로 푸딩이라도 죽여야겠다 푸딩 나랑 같이 만나자 나 너 보고 싶어 나 보고싶어? 응 그러면 스터디 룸 앞에서 만나 알겠어 어? 나 지금 스터디 룸인데 푸딩 어딨어? 어? 안녕? 오빠 안 죽일게 안 죽일게 이리로 와봐 이리로 와봐 안 죽일게 안 죽일게 멈춰봐 멈춰봐 진짜 안 죽일거야? 사촌 넘었는데 꼬이 안드레 꼬이 안 드레 진짜 탈출해야지 빠이빠이 빠이빠이 무녀랑머랑 어? 짚수 형 저도 2학년이에요 같이 가요 요미야 요미야 여기야 저는 2학년 2반이었어요 아 그래? 오케이 열쇠 하나 획득 3학년 1반 스프레이 주워야겠다 스프레이가 P힐 안돼 또이 또이 나한테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저한테 애교를 살려줄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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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애교 한번 불려볼까? 끝지 우니 어차피 또이 또이 나 못 잡을 듯 여금바퀴 볼켜 아이 살리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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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 한번 불려봐 내가 아잉 한번에 봐줄게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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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잉놈 아잉놈 아잉한번해봐 아잉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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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지 어잉놈 제발제발 아니아잉한번해봐 아잉뿌잉 아잉뿌잉 했는데 왜 죽이냐고 내가 질사님 외교에 넘어갈거같아야 아 짜증나 있써니 아잉 제발 살려줘 아잉놈 encima 의왕 웃 neuen 제발 제발 살려줘 제발 제발 살려줘! 제발, 제발! 또또또이가 최고다 3번 외치면 살려줄게. 또또또이가 최고다! 또또또이가 최고다! 제발 안 살려준다면! 아, 집사님 처리했으니까 오늘 만족했다. 이제 안 죽이잖아, 막. 여바만 죽이고! 안돼! 후딩, 얀델이 알지? 집사를 너무 좋아해서 죽이고 싶은. 복봉? 죽인 너? 잘한다 아니 잘한다 역시 사이코 천사다 오케이 열쇠 먹고 스프레이 있다 스프레이 여기서 바로 옆방에 놔준다 여기서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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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지 마 피맛이 아주 좋구만 우리 푸딩이가 미쳤어요 현나 죽여 현나야 일로와 몸빵 해줘야돼 알았지? 푸딩 실력이 좀 없는거 같아 우리를 못 찾아봐 오빠? 창문 좀 봐볼래?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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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딩 왜 옆에 있는 햄찌는 안잡고 나만 잡아 난 오프을 원하거든 아니야 제발 죽이지 마 제발 제발 좀 왜 죽이냐고 이렇게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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